삼국유사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삼국유사의 고장, 군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과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이규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삼국유사를 주제로 한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군의군 의응면의 문을 열었습니다. 약 72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된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다양한 조형물과 전시를 통해 삼국유사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교육공간뿐만 아니라 물놀이장과 썰매장, 승마장 등 놀이시설도 갖춰 교육과 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초 삼국유사를 테마로 한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지로 군의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야외 조형물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전시 공간인 가운누리관은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층에서 360도 영상을 통해 삼국유사 속 이야기와 이런 스님의 생애를 보여주고 2층에서 삼국유사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삼국유사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했습니다. 테마파크를 찾은 부모들도 조형물과 놀이 시설에 대해 크게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숙박시설도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군은 삼국유사 테마파크 개장을 시작으로 관광과 역사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모들에겐 힐링의 공간, 아이들에겐 교육과 놀이의 공간으로 최적화된 삼국유사 테마파크.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더욱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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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